오늘 특별히 3일 제 하나님께 사랑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연애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 모습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를 확신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 배반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시어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곧 우리는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출발을 갖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진실한 증거자가 되어 그들의 삶에 있었던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프로로그라고 했던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총에 대하여 대서사시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프로로그가 끝나고 본론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바로 그 진실한 증거자인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증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증거자로 살아갈 때에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위대한 능력 대부분에 사무 사람들은 그 진실한 증거자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음은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가리키고 증언하고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켜 바라보시면서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 무엇을 구하느냐는 주님의 질문 속에 우리는 답변을 배웠습니다 과연 무엇을 구해야 할까 주님의 그 물으심 가운데서 우리가 욕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게 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제자가 되어 변화된 삶을 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귀한 일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실한 증거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 구하는 바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론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면 세상의 철학이나 따르고 세상의 가치감만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암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지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보게 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결론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무엇을 구하느냐 묻는 주님 앞에 바른 답변을 갖고 온 우리들에게 주님은 명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갈릴리로 한번 가볼까 하고 가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아예 Jesus decided 예수님께서 결심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갈릴리로 가려고 결심하셨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혼인잔치에 가기로 결심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나혼인잔치에 가셔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하는데 이 만났다라는 단어 역시 우연한 만남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만났다라는 단어는 찾고 찾다가 만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왜 성경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구절 가운데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할 때에 그 뒤에 찾을 것이요 하는 단어가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라는 단어와 정확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기로 결정하셨고 그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만나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자유로 끌어가시고자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듯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그분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모든 제자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가치 영원한 보람의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자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고 싶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실마리를 44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빌립에 대한 설명을 얘기할 때 그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인데 그 동네가 베세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세드라는 지명의 뜻은 고기의 집, house of fish 이런 뜻입니다 바로 어촌을 얘기합니다 갈릴리 호수변에서 그물을 던져 먹고 사는 사람들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립을 만나신 그 계획이 뭔가 그로 하여금 사람을 건지는 어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그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주신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물론 요즘 한국어의 낳는다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그렇게 썩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 낳았어 그러고 또 영어로 얘기하면 피싱인데 보이스 피싱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원문이나 영어 성경 보면요 그저 사람들의 어부 이런 뜻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사람을 건지는 어부라는 겁니다 이 당시 가릴리에 있던 어부들은요 지금처럼 낚시대로 낚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져 건지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람을 건지는 어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우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는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예수님 따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겠지 물론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죽었다 세 번 복창하는 겁니다 이러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 세 번 복창하는 게 예수님 따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다른 것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영원한 것을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 계획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름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는요 한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획 속에 뛰어들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상식과 나의 기준을 뛰어넘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기준을 초월함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기준을 초월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름입니다 물론 자기의 기준, 일반적인 상식 이러한 것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분명한 상식과 기준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식과 기준은 우리에게 교양을 갖게끔 해주고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양과 상식, 그러한 상식과 기준이 없는 삶은 흐트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과 기준이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우리로 하여금 편견을 갖게끔 만들기도 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하냐면 내 상식과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초월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45조과 46조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많은 생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계획하고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고요 당연히 빌립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다 보니 그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바로 그분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에게 첫 번째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자기의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냉소적인 그리고 좀 무관심한 듯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란 곳은 그렇게 유명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사렛을 감싸고 있는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외되고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거짓 메시아들이 자주 출연하기도 했고 그것은 언제나 갈릴리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작은 마을인 이 나사렛은 같은 갈릴리 사람들도 없인 여기던 자리였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거기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성경의 기록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베들렘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예수님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은 일반적인 상식에 의한 반응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알 수 있느냐 일반적인 상식과 기준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빌립은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감격하여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을까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빌립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몇 번 보여줍니다 그걸 볼 때 빌립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그것을 일으키시기 전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에 빌립은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이 더 되는 떡을 사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연봉을 다 털어넣어도 이 사람 먹일 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벌써 예수님 물어보시기도 전에 계산 다 해놓은 겁니다 탁 보니 200데나리온을 넣어도 안된다 하고 계산이 이미 나온 겁니다 어느 날은요 헬라 사람들이 이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을 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요 곧장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습니다 먼저 안드레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이 헬라인들을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신중했던 사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나를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날 밤에요 이 빌립은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고 논리적으로 예수님께 묻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합니다 그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곧 목수의 아들이고 나스레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메시아가 올 수 없다는 사실도 빌립의 상식 속에서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왔기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복종하며 주님을 만났기에 그가 갖고 있는 상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그 일을 내가 만났는데 그는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비록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선언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기준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초월할 줄 아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오신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되기에 그분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면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우린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조차도 초월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의 선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의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여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여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내 생각과 내 기준이라는 것을 마음껏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죠 아니 그렇다면 주님의 생각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크다면 왜 내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을 겪나 왜 이런 험악한 꼴을 당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가 있게끔 하시고 진정한 소망을 보여주시고자 함을 우리는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려 함이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고 우리에게 장래가 있게끔 하시고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부 다 겁에 질려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부분도 또 사회적인 것도 모두가 다 경직돼 있고 얼어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지함도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언컨대 이 시대는 누가 필요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계획을 따라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그분의 계획 가운데 뛰어드시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뛰어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되고 그분의 뜻을 받아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뛰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초월할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확신 있는 인생으로 세워짐입니다 이때의 확신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신념의 확신이 아니라 신앙의 확신입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가 뛰어들게 되고 그 계획으로 인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것을 붙잡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확신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끔 하십니다 우린 그런 확신에 찬 사람들 신앙에 확신에 찬 사람들로 세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이거 참 못된 반응입니다 아니 친구가 와서 확신 있게 요셉의 아들 라스렌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좀 친구가 그래? 정말? 한 번쯤 해줄만도 한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된 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벅찹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전도하다 보면 아시죠? 제일 복음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가족이고 친한 친구입니다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 집안의 여러 형제 중에 막내시래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너무 기뻐서 언니와 오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명절날 모였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했댑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이 언니 오빠들이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띄우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열심히 듣더랍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시나 보다 하고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그러니까 언니 오빠 나랑 같이 교회가 예수님 영접해 그랬더니 이러더랍니다 계속해서 웃으면서 너나 잘 믿어 됐다 하더랍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빌립의 느낌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 좀 보십시오 그렇게 냉소적이고 무덤덤한 반응 가운데 그는 낭망하지 않고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신념의 확신이 아닌 신앙의 확신으로 차있는 모습이기에 그 모습 때문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빌립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논리로 논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오라 하고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계획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나와 함께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충분히 알았기에 그 확신 가운데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확신 가운데 차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10편 57편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확신이 있고 그래서 확정했고 완전히 정했는데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10편 57편의 표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윗이 사우를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름붐을 받았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며 자기의 삶을 일구어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까요? 그런데 왜 사우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어쩌면 다윗은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알고 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더 큰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새벽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곧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비춰질 시기가 곧 다가오는 것이 새벽입니다 바로 그 새벽을 깨우겠다고 그는 외치며 일어선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는 것이 있고 그가 늘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새벽을 깨우느라고 외치며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또 하나의 예수님을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을 따라가며 바딴 아람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길을 가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막내 아들을 낳다가 라헬이 그만 죽어가게 됩니다 그는 결국 죽게 됩니다 라헬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보면서 슬픔에 잠깁니다 한번 어머니로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엄마 젖 한번 못 물려보고 죽는 자기의 삶도 슬프고 엄마 없이 살아가야 될 그 막내 아들의 모습을 보니 참 기가 막히고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 속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베논이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야곱이 말합니다 아니 베논이 아니다 벤 야민이다 그 뜻은 권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며 지어진 이름이지만 그래서 어쩌면 그 이름 그대로 불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야곱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베논이가 아니라 벤 야민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그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논이 하고 죽어가는 라엘 옆에서 베논이 아니고 벤 야민이다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들은요 전부 다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베논이다 슬픔의 상황이다 절망의 상황이다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분연히 일어서야 될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해야 할 얘기는 뭡니까? 아니라라고 말해야 됩니다 베논이가 아니라 벤 야민 권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고 외치는 자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가슴 가운데는 그 확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확신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들어와 있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의 기준조차도 초월하여 오직 그분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접목하고 그분의 생각만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베논이 하며 슬퍼하는 이스대 가운데에 베논이가 아니라 벤 야민이다 라고 외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각 있는 곳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주합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그분의 계획 가운데 들어와 있고 예수님을 따르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을 초월하여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그것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확신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베논이 하며 슬퍼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염려하는 세대 가운데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외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확신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목소리로 주합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합해서 주님을 따르는 세상을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세상을 우리의 모든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을 초월하여 오직 한 번씩의 그 계획을 한 번씩의 그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수행 재앙이 아니라 일을 안고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안고 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합니다 우리의 원합니다 우리의 원합니다 우리의 원합니다 우리의 원합니다 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가 참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논이 하면 슬퍼하소 염려하고 절반하소 죽으려는 세상을 향하소 베논이가 아니라 베녀민이라는 꿈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하시는 그들의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계획하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그 계획 안으로 우리가 뛰어듭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을 기꺼이 따르렵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기에 우리의 상식과 그 기준조차 초월하여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하심 아버지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기준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나 아버지의 계획은,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위대한 것이기에 우리의 상식과 기준을 초월하여 오직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섭리와 아버지의 계획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확신 신념의 확신이 아닌 신앙의 확신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과 슬픔 가운데에 공포 가운데에 베논이 하며 죽어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렵니다 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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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